오늘의 시그널은 나노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나노팀은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굉장히 든든하지 않나요? 이거를 왜 저는 계속 반도체와 2차전지의 VS 개념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바로 이거잖아요, 지금. 주가가 지금 3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삼성전자 혼자 간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받쳐주는 이 모습 너무 환상적이지 않나요? 왜 원빈, 장동건을 2개를 포기하냐고요. 지금 이 LG에너지솔루션하고 지금 삼성전자 흐름이 둘 다 좋아요. 모든 기술적인 모습부터 시작해서 이슈부터 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받쳐주면서 삼성전자가 이끌어가지고 3천을 간다면 그거는 정말 탄탄한 3천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전반 배전반 하는 거를 그거를 나누면 안 돼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산업이자 이 어떻게 보면 시가총회 코스피에서 두 축이 될 건데 이거를 절대 저기를 하면 안 된다. 세퍼레이트를 하면 안 된다. 나노팀은 지금 저기 아까 전에 나라셀라라던가 지금 그 전에 했던 지금 뭔가요? TMC랑은 완전 달라요. 이건 지금 전기차 관련이었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 무려 1830곳의 기관 투자자가 참여했습니다. 아까 TMC 기관 수요 예측에 31.3대 1이거든요. 근데 이거 경쟁률이 1723대 1 나왔어요. 기관 수요 예측에서. 완전 다르죠. 공모가가 희망밴드 최상단인 13,000원에 확장됐습니다. 완전 다르죠. 전기차 배터리 내 열관리 소재 공급. 내용도 좋아요. 이거 일 많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뭐 KT 아연동이었나요? 그 데이터 센터 화재나가지고 소방관 아저씨들 물 쏘는데 절대 불이 연기가 안 멈추죠.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사고 나와가지고 소방관 아저씨들이 힘들게 출동해서 끄는데 물을 1시간을 뿌려도 안 꺼지죠. 이게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전기차 배터리가 너무 무섭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 바로 그 배터리 내 열관리할 수 있는 소재 방열 소재. 방열 소재가 이제 열이 전도되는 특성을 이용해서 열을 외부로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열관리 소재를 얘의 나노팀이 주력을 하고 있는 게 갭 패드가 있고 갭 필러가 있어요. 갭 패드는 규격화된 제품으로 빠른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갭 필러는 유연한 특성이 있어서 복잡한 구조에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어쨌든 둘 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승객이 완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소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문도 다 잠겨버리고 탈출하려고 하면 풀이 꽉 차 있어서 그대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는. 그것 때문에 열을 밖으로 빼주는 그 사이에 탈출할 수 있게 하는 그 소재.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는. 데이터 센터는 사실 규모가 더 크죠. 거기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관련 에너지 저장장치 ESS죠. 대용량 배터리. 그것만 따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대응 가능하게 하는 소재. 나노팀이 굉장히 중요한 소재를 만들고 있죠. 배터리의 지금 출력을 높이는 데는 누가 활약을 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양극재 소재 업체들이 니켈의 함량을 높이면서. 그런데 니켈의 함량을 높여서 출력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게 나중에 폭발의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기를 해주는 업체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노팀이 그래서 내용도 좋다. 그러니까 지금 흥행도 성공을 했고 대비를 해서 움직임도 괜찮았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적이죠. 다 좋은 케이스죠. 흥행도 성공을 해서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도 좋아. 물론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도 얼마 못 받았겠지만 미리 갖고 있던 기관이라든가 엔젤투자사들은 큰 차익을 얻었겠죠. 그리고 신규 상장해서도 보고 나서 산 사람도 수익을 많이 얻었다. 왜냐하면 첫날에 최고가가 33,800원인데 2023년 3월 31일에 39,450원까지 갔었고요. 지금 제가 갖고 온 타이밍은 조금 눌려서 지금 시점이 어디냐면 지금 2023년 3월 14일에 23,200원 최저점을 찍었는데 지금 최저점 그 부분이에요. 지금 약간 기간은 짧지만 박스권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부에서 상단부까지의 상승을 노려보는 이런 전략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나노팀 배터리 열폭주를 막아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방금 전에 가격 전략까지 간단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